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예전에 글을 한참 많이 쓰고 또 책을 많이 펴낼 때는 이따금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왜 책을 쓰는가? 왜 글을 쓰는가? 요즘은 잠시 동안 글쓰기를 줄이고 유튜브 채널을 3년째 운용하면서 왜 유튜브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자기 관점과 자기 시각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해설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설명과 해설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효 도쿄특파원의 도쿄발 리포트는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미래에 아주 유용한 교훈과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타인에게 배우자, 무조건 타국에게서 배우면 남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이제 참치와 대게를 일본인들은 못 먹는다. 경제대국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 중에서 핵심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유일하게 성장하는 유통업 분야가 저가시장을 공략하는 다이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백앤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은 정영효 특파원의 그런 일본 현지 리포트는 혁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과 현상을 접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또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효 특파원에 따르면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부쩍 가난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급여 수준은 1997년을 100으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 작년 말은 오히려 후퇴한 90.3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에 158로 상승했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122와 130으로 상승했다. 한국인의 급여가 23년 동안 58% 늘어날 때 일본은 반대로 10% 감소한 것이다. 저의 해설을 간단하게 더하면 우리로서는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뒷걸음질치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일본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영효 특파원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실질 월급이 줄어들게 되자 일본이 자랑하는 식도락 문화도 움츠러들고 있다. 참치를 또 최고 핵감으로 주는 일본인은 세계에서 잡히는 참치의 25%를 그동안 소비해왔다. 하지만 최고급 참치는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고 일본 수산업체들이 최고급 참치 경매에서 번번이 낮은 가격으로 오파를 해서 패배하기 때문이다. 고급 식재를 수입하는 일본 식품업체 마루하니치로의 천체 수입량은 지난 9년 사이에 무려 60%나 감소했다. 이케미 마사루 마루하니치로 사장은 10년 전만 해도 일본 식품업체들이 고급 식용품 경매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밀리는 것이 화제였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설 좀 더하면 사실 한 나라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수준,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영향을 받는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영효 특파원 이야기입니다. 일본 식품업체들이 경매에서 밀리는 것은 고가의 낙찰을 받은 식재료를 구입해줄 일본 외식업체가 별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30년째 소득 수준이 제자리다 보니까 외식업체들은 손님이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대신 도매업체는 매입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달라든다. 공급가격은 뛰는데 매입가격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 경매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일본 식품업체 관계자들의 고민이다. 그리고 대게값은 큰 게 10년 사이에 2.5배 올라서 대다수 일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결국 최상급 참치와 대게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고가 식재료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팔려나가고 만다. 일본인들에게 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질도 떨어지는 식재료들입니다. 일본 유통 전문가들이 일본인들은 더 이상 고급 참치나 대게도 모사묻게 됐다고 한숨 쉬는 이유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일본인들은 1엔이라도 싼 제품을 찾게 된다. 기업은 1엔이라도 판매가격을 낮추는데 사활을 건다. 1엔에 목숨을 거는 일본 소비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백앤숍 시장의 성장이다. 백앤숍은 현재 일본에서 오프라인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시를 기록하는 분야이다. 성장 정체를 벗어날리는 대형 유통회사까지도 백앤숍에 새로 뛰어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정영효 도쿄 특파원 기사를 읽고 여러 독자들의 의견을 밑에 많은 분들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일본의 상대적 정체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소득 수준은 생산성 향상에 비례하게 된다. 돈 찍어서 절대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 살려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향상될 때만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산성 향상은 놀고 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고 자원 낭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생산성 향상은 자원이 배치되어야 될 곳에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 적재적소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생산성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파괴, 창조적 혁신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와 문화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이 한 사이에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처럼 쓸모가 없어진 곳에 자원이 쓸모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재배치되어야 되는 거죠. 재배치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 일본의 문화와 제도는 창조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꺼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사회가 마치 고인물처럼 그렇게 변하고 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고인물과 같이 된 사회는 그 휴유층이 생산성 향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소득이 정체되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한국이 저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타인에게 패키치기를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포퓰리즘을 받아들일 가능성, 대중영합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가는 고인물처럼 변하는 그런 사회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덧세 그런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영효 독교특파원의 기사에서 제가 보는 것은 일본의 현재 뿐만 아니고 바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저는 그 기사에서 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